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자기 만물을 통해서 아주 쉬우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한번 새해를 구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느니 또 둘의 백하바를 구하라 길삼도 하지 않아도 설로몬의 영광과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막 이 자체가 강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예수님 쉽게 말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25절이 그럼으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럼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럼 앞에 저러고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24절이 무슨 얘기가 나온가 이게 중요합니다 24절부터 보면 24절에 하나님과 제물을 겸해 생길 수 없다 이 얘기하면서 그럼으로 오고 이제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해 생길 수 없다라는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물질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인데 하나님과 제물 감히 하나님과 제물이라는 두 개의 입장에서 동등하게 제물을 하고 딱 자기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고 싶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기지 않으면 누구나 제물이 하나님으로 성깁니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알잖아요 황금 요즘 만능주의 사이에서 물질이 우상으로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물의 원으로 보면 만몬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몬신은 뭐냐면 황금의 신 일등막의 공신이에요 그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물을 겸해 생길 수 없다 왜?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다녀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실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애도 속은 제물을 의지하고 산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더 깊이 보려면 21절부터 봐야 돼요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게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사랑하는 곳에 마음이 가버려요 천국의 보아를 쌓아놓으면 마음이 천국에 있죠 바로 마음이 중요한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눈은 몸에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 것이오 눈은 몸에 등불 그랬는데 여기 눈은 마음과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 마음 속에 제물을 모셔버리면 눈이 어두워버려요 내가 제물을 사랑해버리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정이 눈에 딱 들어와버리면 동이 들어와버리면 형제관도 안 보여요 이런 법정에서요 상속사항에 붙으면 합의가 안 된답니다 형제관도 필요 없어요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려야 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제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난가 우리가 사랑하면 내 마음이 가요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신 그 보호자의 내 마음이 가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성리의 생수가 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오게 되고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사랑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옵니다 들어와 그게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제물보다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경이 행복하고 찬양이 기쁘고 가사가 의미가 있고 성경 말씀이 기쁘고 기도원께 기쁘고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해서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흘러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숨 쉬면서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하는 것 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육체에 생명이 오듯이 영의 생명이 계속 오게 되면 여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세상을 승리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라고 재물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현상될까 이제 그 재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통장의 액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기뻤다 슬펐다 그래서 근심하게 돼서 염려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 바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근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믿음이 오고 그분과 교제하고 음성 듣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어지기 때문에 근심할 일이 없어요 왜 그분이 전능하신 데 도와주지 않겠느냐 바로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면 이거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여러 가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염려 근심 걱정한다는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있지만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 하나 안 보이는데 통장에 든든히 예금해놓으면 언제 찾을 수 있고 언제 쓸 수가 이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도 더 크게 보이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여기 뭘 의미했냐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 하물며 공중에 새도 백화바도 먹이고 입히고 늘 너희들은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했냐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깊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좀 알기로 원하노라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영적 생활하기를 원하신다 만일에 물질을 의지하면 하나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재물 세 장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죽어버려요 하나님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위에 때로는 벼랑 끝에 놔둘 때가 있어요 저도 못 켜면서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시간 한두 시간에 해결할 때가 있을 때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의지하고 아 사람 믿을 것 없고 하나만 바라보고 그래서 든든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성숙하게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킨 과정을 저는 많이 느끼면서 그렇구나 거기서 기둥답도 받아보고 교재도 받아보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어찌 너희 모든 것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 파테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와 관계에만 쓰는 그 깊은 사랑의 교제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뭘 원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빼드린 것이고 마음을 가버린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에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자식의 문제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러면 거기에 계속 마음을 썼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거기 마음 가지고 계상해하고 염려하고 요즘 불황이 되고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이달의 결제일까 마이너스 날 것 같아 근심 걱정하면서 잠이 안 오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화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날까 해결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지 마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이 나지 않니? 내가 실세야 내가 말하면 돼 내가 말하면 그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고 모든 환기가 내가 움직이잖아 나를 좀 쳐다봐 하나님은 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영책 생활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마음은 닫혀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큽니다 통장이 바닥났어요 계산이 안 써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믿음이 파산되어 역시 내가 살길 찾아야 돼 내가 안 돼 교회 찾아다니냐 누가 돈 준 것도 없어 안 돼 하고 이제 발로 뛰어나가고 돌아다니면서 믿음이 딱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져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못해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합과 옥토에 떨어진 시합의 결정적인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합은 염려, 근심, 걱정, 재리, 유혹 물질의 문제가 그 세상의 통로가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시합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도 그렇구나 아, 맞아 그래 이 말씀 이해를 해 뭔 뜻이니 알아 성 읽었지만 실제 내 삶은 잘 못하고 이제부터는 절대 염려하지 않으리라 야, 기도하리라 염려, 근심, 걱정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인만 바라버리라고 더 영책성화를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의 끈을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내 마음이 참 평안하네 기도는 괜찮고 마음이 참 편해졌어 그건 임재가 왔다고 그래서 근심, 걱정이 떠나니까 평안하거든요 그게 영책성화를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빛이 난가 감사가 난가 행복한가 아, 이 사람은 참 아름답게 승리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위해서 이미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고 내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둠이 들어오고 근심, 걱정하게 돼서 내 마음을 좆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00년대에 말해,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황금, 황금, 미국에서 막 캐러 가는데 여섯 명이 야, 우리 한번 황금 한번 캐버리자 하고 저들이 온 살림을 다 팔아갖고 장비를 구입해서 황금, 황금 했는데 황금 묻혀졌어요 붙어놨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해갖고 이제 돌아오면서 어느 사근밭에 보는데 아이고, 모래 속에 황금이 있어요 황금이다 황금이, 야, 발견했다 이제 됐다 근데 이거 캐리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가서 6개월 후에 여기서 만나자 날짜를 딱 정하고 절대 말하지 마 쉿, 쉿 이제 우리끼리 말아서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쫄딱 망하고 돌아왔다는데 얼굴이 빛이 나고 전혀 행동이 눈에 빛이 나갖고 있어요 6개월 만에 주위 사람들이 보고 망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얼굴이 빛이 나지? 그래서 나중에 절대 말하지 마 했는데 모여서 딱 모여보니까 백 명이 따라와 버렸더랴 네가 말했지? 말했지? 안 했대 다 안 했는데 어떡해? 진짜 안 했는데 따라와 버려, 왜요? 망했는데 저들이 살살살하는 움직임이 벌써 수상한데 따라와 버려, 분명히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근밭 하나 발견하고도 저들이 얼굴이 빛이 나고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갑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전 설명만 하고 있어요 그분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셔요 나를 도와줘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요 믿으면 믿어진 대로 되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하게 되면 질병의 20%가 염려해서 온다고 그래요 고혈압, 심장병, 불안한 거, 우울증 모두가 여러분, 염려가 원수예요 미국에서 한 의학연구소에서 끔찍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를 얼마나 빼면 죽는가 그런데 피를 누가 빼라고 했어요 죽는 것까지 실험하는데 그래서 정부하고 타협해서 사형수들 어차피 죽을 사람들을 자원해서 아마 보상했겠죠 20명을 받아가지고 피를 뽑습니다 주사기 딱 꼽았고 쭉쭉 11대째 주사기를 뽑으면 사람이 딱 죽어 두 번째, 또 하나 11번째 다 죽어 다 봤어요 아, 11번 주사를 빼버리면 죽구나 그 다음 사람을 실험을 했어요 눈을 딱 감겨놓고 그리고 이제 피 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몰라 그런데 11번째 빼니까 딱 주사 꼽으니까 지가 죽어버렸어요 피는 한 방울도 안 빠졌는데 지가 죽어버렸어요 지가 피가 없어요 진짜 죽어버렸어요 아, 뭐 말이에요? 그러지요 두려움증, 근심이 아, 11번째 이제 자기도 셋 나 이번에 죽었구나 진짜 자기가 죽어버려? 뭘 얘기하니까 이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랑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접붙이면 그대로 내게 되는 것이고 긍정적이고 적지고 창조 생각하고 이불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 이건 물어뜯는 것이고 이것은 죽는 거예요 이런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했습니다 저 인간들 한번 봐봐 돈 때문에 아우성 치고 허둥대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정신을 주사하는 저 불쌍한 꼴들을 뭐라고 참새가 물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들에게 우리가 돌봐야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지 저들은 물새 참새들은 염려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돌봐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물만 내릴까 보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요? 역시 성교지 따라가고 전도하고 하나님 확장해서 막 열심히 일하면 물론 그런 뜻도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있어요 뭡니까? 먼저 네 영혼이 의로워져라 예수님의 의롭거든요 십자가 피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모셔서 죄사함에 행복이 있고 감사하면서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 삶 행복한 삶 그게 먼저 하나님의 천국이 네 안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내가 천국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이야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좋아 행복해 그래 이렇게 마음이 참 편해 이렇게 근심없것도 없고 맡기고 의자니까 내가 욕심 너무 부리지 않고 양보고 사니까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저정도 화 안 나야 되는데 화 안 나고 싸워야 안 싸우고 양보고 성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기뻐 예 하나님이 아시고 보상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그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역시 당신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그래서 의를 구하는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마탱주사 33절 먼저 그의 나락을 구하라 이 말씀이 눈에 딱 돌았어요 뭐 초신자 때 처음 성경 읽은데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아마 내 인생의 좌표로서 아마 지금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보세요 오늘 지금 설교 주제의 흐름이 맥을 다시 말씀드리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시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 얘기 백하바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하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전 세계에 통치한 거 알거든요 재물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서 재물의 물질의 문제를 믿음으로 통제하는 수준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물질은 우리에게 없으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가 물에 떠 있어야 돼요 물이 없이는 배는 그냥 땅바닥에 그냥 많이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배에 물이 꼭 필요하지만 그 물이 배 위에 들어오면 파산이에요 파산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고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되면 물질이 따라오는 건데 물질 따라가면 물질이 안 와요 그래서 통제하라 그거요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물질에 복도 주시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야죠 요한에서는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냐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 했어요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우선으로 삼고 바꾸어져야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 바로왕과 계속 줄다리기한 내용에 바로왕이 제일 먼저 매를 맞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너무 기쁨이 있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는 너희 남자들만 믿어라 가족권 못하겠지요 세 번째 마지막 사단이 끝까지 거집해서 항복은 뭐냐면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라 그런데 나중에 가지고 가라 그래요 우리가 제사들인데 양과 소가 필요다 물질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애베 가운데서 여러분이 애물을 마치지 않아요? 이 제사거든요 양과 소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애베 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 있어요 돈은 안 좋아하는데 헌금은 좋아하시대요 왜? 헌금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계산에 다니신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요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1년 가도 헌금을 강조하고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뭐 절기설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솔직히 여기서 내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좋은 목사일까? 여러분 좋은 목사일까? 그건 아니에요 헌금을 가르치고 복받게 만들고 그러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서 감동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도 시험 만들게 그러면 잘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럴 실력이 없으니까 아예 거의 안 하려고 예? 오늘도 새신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이고 역시 여기도 돈 없이 못 얻었구만 아 그래갖고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11절 설교 중에 오지만 주일날 거의 한 번도 못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볼지 모르지만 저는 좋은 목사일까?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라면 회개해라 전도해라 강하게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 눈치 보고 그냥 한 말 못 오면 좋은 부모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세요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으면 마치 헌금은 억지 인색하지 말라 성격이거든요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 받지도 않는데요 과부하에 걸리면 안 된다는 항상 그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트럭이 있는데 4톤 트럭에는 4톤 정도 실으면 돼요 한 1, 2톤 좀 더 실을 수도 있겠지만 4톤 트럭에 40톤을 실으면 빵꼬나고 차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그래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런데 오늘 지금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재물을 선택하면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사단 성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물질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원한 삶 하나님의 우선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한 자에게는 더하신다 했는데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가 증축을 하는데 백영순 성도라는 분이 이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거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너는 없는 것 달라가지 말고 있는 것 받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빡놀에서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아 그래 내 있는 것은 논세마지기밖에 없는데 그래서요 그걸 그대로 건축을 받쳤는데요 이제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저 미쳤다 교회 가더니 있는 사람 다 받쳤다 얼마나 욕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긴장합니다 그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그래도 먹고 살게 해야 되니까 옆에 교회에 사찰집사를 취직시켜주었고 그리고 그분이 계속 청소학교에서 일하면서 밤낮 기도한 게 아들 한낮 아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미국 유학을 보내주는데 1950년도 문교부 장관이 됐고 57년도 연세대 총장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어디 나왔어요? 그 믿음의 가장 하나님 감동하고 성교사가 감동하니까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교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계적으로 보였던 녹펠로 우리가 잘하는 얘기인데 그분이 알록필시라는 병에 걸렸고 머리 눈썹이 다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무유 한 컵밖에 못 먹고 이런 정도인데 1년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이렇게 사형선고 받았을 때 그가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물질을 섬겼습니다 용서하셔서 통해 해결하고 다시 거듭난 순간 그 영혼의 평안을 느꼈고요 근데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헬철 타고 가게 됐는데 병원 로베가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선구가 걸려있었어요 항상 보았던 선구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와 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부터요 누가 많이 갖다 주면 좋지 나한테 달라고 하면 부담되거든요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열심히 친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볼 순간에 막 전율이 오고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고 막 선한 기운이 감싸고 있는데 마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병원 로베에서 막 큰 소리가 났는데 내용이 어머니가 아픈 딸을 데리고 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을 하고 병원 치고는 안됩니다 병원비 없으면 입원 못 시킵니다 이 딱한 사정을 보고 아 그래 빚을 불렀어요 빨리 다 해결해 주라고 그래서 그 수술비 다 대주고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그때 본이 이렇게 곱백해요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기쁨을 찾아오게 됐어요 로베의 시간 너무 행복과 기쁜 거에요 아 죽을 때 이렇게 행복과 기쁘구나 그때부터 이제 구제하고 성교하고 그분이 교회만 4천몇백개를 세우고요 대학을 20몇개 세우고요 막 성교하고 구제하면서 로베씨 감사해요 막 편지하고 전화하고 받고 기쁘고 아 그냥 그런 전화받고 기쁘고 행복하다 보니까요 병이 싹 나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김에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행복에 살았다 98세 일기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먼저 그의 나라가 그를 구했죠 하나님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복도 더 주게 됐는데 제가 결론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 사례가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얼마나 돈 벌기 어려운지 뭐 어떤 분 아침 7시에 출근하고 11시에 퇴근한다면서 하소연한 청년을 봤어요 식당에 들어가면 정말 여자분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거 백 몇십만 원에 온몸이 완전히 그냥 골병들 정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돈이 돈 버는 시대라 그대여 돈 없으면요 여러 가지 또 카드에 마이너스 통장에 쫓기고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사정하기 때문에 저는 한때 우리에게 복받아갖고 빚 좀 갚아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있어요 물론 그 기도가 아직 응답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 다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 많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 마음은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돈 물질을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 십자가 앞에다시오 예수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단 동전 하나를 바쳐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 때 행복하고 예수님 때 사랑하고 예수님 다 사랑하고 예수님 내 인생 전부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억지로 막 빛내갖고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네가 누가 있겠느냐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왜 믿음 없이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나하고 좀 살자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만 좀 인정해달라고 왜 세상에 마음 벗겨 염려 근심 걱정은 봐라 이 순간도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가 행복하고 말씀 찬양 행복하고 이 순간 내가 주님 만난 건 너무 행복해요 내가 만일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갈 건데 나는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듣게 사랑하면서 애비 한 번 더 나오고 기도하고 옛날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논세 맞이기 얼마나 없습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다 여러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뭐 아들 총장까지 장군까지 적게 좋겠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문제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셔요 주님이 여러분 형편에 다 달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껏 돈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만 의지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뭘 크게 아니어요 오늘 내 하루삼도 주일에 한 번 더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집에 찬양하고 순간순간 내 마음이 기뻐서 찬양하고 행복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전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만 우리가 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총리 누가 큰 자일까요? 주님을 가장 사랑한 자 가장 의지한 자 주님을 해서 내가 시켜가지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의지한 거 다 끊으세요 주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여 여러분들이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지구원합니다 주님만 의지를 다 끊어뒀 수 있도록 이러다가 너희랑 내 인생의 전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